안녕하세요 하이갓집입니다. 레이저셀 수요예측 결과가 공시가 됐죠 옹호가는 밴드 상단 한 2천원 위에 16,000원으로 결정됐고 수요예측 결과가 높게 나왔죠. 1442, 1442 요전에 생각했던 범한 표혈셀이 751 정도가 수요예측이 나왔는데 호수가 빠졌다고 해가지고 비교적 낮게 나왔다는데 그렇게 따지면 이거는 굉장히 높은 수치인 걸로 보여지고요 사실 상자율 유통가능 비율이 44.19%가 나오죠 구주주 물량이 너무 많아요 25.20% 그런데도 수요예측 결과가 대단히 높다는 것은 고민스럽죠 조금 어차피 이렇게 수요예측이 높으면 어차피 배정받는 금액도 얼마 안되기 때문에 리스크도 감량 리스크도 그렇게 크지 않고요 공시된 내역을 보면 12,000원 14,000원 밴드였는데 16,000원 결정됐죠 한 15% 위에 결정이 된 거고 모집 총액이 256억원 얼마 안되죠 얼마 안되기 때문에 어차피 유통가능비 높다 그래도 뭐 총액을 한다 그래도 그리 배정받을 수 있는 수량은 얼마 안될 겁니다 비례를 한다 그래도 가격 분포죠 가격 분포를 잘 보셔야 돼요 사실은 16,000원이 40% 16,000원 미만도 일부 있구요 16,000원 초과 17,000원 이상이 한 52.71% 네 하객 미하객이죠 네 이게 하객입니다 이게 전체 수량이고 한 87.5% 정도가 미하객이고 12% 정도가 하객으로 잡혀 있는데 만약 이대로 뭐 보통은 여기 들어온 것보다는 약간 더 높게 하객이 잡히는데 지금 44%니까 그래도 40% 전후로 유통가능 물량이 잡히기 때문에 유통가능 물량은 대단히 많다 기존 구주주 이 가격이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은 다 팔아 치우겠죠 청약은 14,15일이고 환불일이 17일입니다 같이 청약하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은 봐야 될 것 같구요 어차피 뭐 레이저셀이 원탑이구요 5개 중에 2개는 나왔구요 레이저셀이 원탑이고 나머지 위니아에이드 네 이거는 저가 지하에서 결정이 된다 그러면은 관심을 가져봐야 되는 종목이고 보로노이는 네 잘 모르겠어요 네 바이오 관련 줄 해가지고 예전에는 뭐 이렇게 기술승률이 올라오면은 예년만 해도 뭐 괜찮은 수익을 계속 주긴 했는데 조금은 조심해야겠죠 오늘 증시금납 구분도 있고 하니까 네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되든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구요 네 고맙습니다